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2020년 1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 영어 교육 상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어 교육에 대해서 올린 영상들이 좀 있는데 너무 좀 공격적인 것도 있었고요. 평양한 것도 있었는데 공격적인 건 일단 좀 영상을 비공개 해놨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올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약한 것부터 약하지만 좀 강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강의를 한 20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부터 영어 강의를 이상하게 하게 되었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도 안 갔는데 하게 된 경우인데 되게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만 했었던 게 아니라 영어 캠프도 팀장 했었고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땐 또 영어 훈련할 때 통역도 또 아주 운이 좋게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하여튼 영어쪽으로는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워킹 할러데이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유학생활도 했었고요. 정말 많은 영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인데 어떤 거냐면 영어 공부의 비법입니다. 비법 조금 자극적인 말을 썼는데 어떤 비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공부의 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 비법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감이 좀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무조건 열심히 해도 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열심히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각결석 하면 안 되죠. 학교는 큰일 나니까 거의 다 안 하는데 학원은 지각결석들을 종종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영어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특히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영어죠. 연속성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이라는 거 매일 매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말과 휴일이 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토요일도 해야 되고요. 일요일도 해야 됩니다. 3.1절 이런 거 그죠? 해야 됩니다. 광복절 이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연예인들 중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있던 유재석 씨라고죠? 유재석 유재석 이분께서 정말 무명의 시간이 길었죠. 이분께서 TV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3만 시간의 법칙 3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3천 시간의 법칙 저도 이제 무술을 좀 좋아하는데 옛날에 뭐 특정무술 태권도 뭐죠? 그 다음에 쿵우우슈 합기도까지 했었는데 거기 고수분들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3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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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수련을 한다고 해요. 하나의 동작에 고수가 되려면 3천일간 수련을 해야 된답니다. 3천일 어떤 3천일이냐? 월화수목금까지 5일동안 5일동안 하고 토요일 1월 쉰다?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라 365일 내내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거 연속성 연속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쉬어야지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3일짜리니까 8월 광복지니까 아니에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날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명절도 마찬가지 설날 거의 3박 4일이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되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5분 1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이때 난리 나죠. 아무것도 하기 싫죠. 놀고만 싶죠. 근데 영어를 하려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연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휴가 여름휴가 여름휴가 난리 나죠. 그죠. 이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죠.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가기 전 그죠. 가기 전에도 그렇고 흥분하고 휴가 땐 휴가 땐 당연히 휴가 기간 중에는 당연히 또 흥분하고 갔다 온 후에 그죠. 후에는 또 그리워하면서 또 그냥 1, 2개월을 날려버립니다. 1, 2개월을 휴가 때문에 날려버려요. 어쨌든 아까는 군대가 2년이었습니다. 군대 2년이 2년이 아니죠. 몇 년을 거의 3년을 날린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불안해서 날리고 그죠. 군대 가면 힘들 텐데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날리고 갔다 온 후에는 2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그죠. 이 사회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몸이 잊어버리고 머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회복하는데 또 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제대로 회복하는데 뭐 사람한테 다르겠지만 저도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전화 받으면 통신보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통신보안 핸드폰 들고 통신보안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안 나오는 게 한 2개월 걸리지 않나요?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계급이 좀 있어가지고 커피 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먼저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연속되는 삼천시간 삼만시간 입니다. 연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들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려면 뭐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래서 학원을 찾습니다. 학원은 토요일 일을 또 안 합니다. 운 좋게 토요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를 봐야죠. 네. 유튜브 봅니다. 타이거의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다 연습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나오니까 얼굴 이렇게 나오니까 얼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태도의 영어 비법의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에 있어서 비법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 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잘하든 못하든 문법을 틀리게 하든 잘하든 왜 틀리게 해도 계속 하라 그럴까요? 언젠가 고쳐지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느 순간 고쳐집니다.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더 더 나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을 찾아가죠. 옛날 같으면 그죠?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했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음성자료 영상자료가 너무 많아서 영어 발음에 대해서 발음을 듣고 한다는 게 되게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옛날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원어민 녹음하려고요. 제가 카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었어요. 원어민한테 캔커피 주고 이거 녹음 좀 해달라 그러고 녹음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엔 뭐 다 나오니까 옛날에 전자사전 처음 나왔을 땐 기계식으로 나왔어요. 발음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원어민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약해졌죠. 유튜브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공부할 자료들도 많고 근데 있으면 뭐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매일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도 고쳐진다는 거죠.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는 시간이 좀 더 길겠죠. 그죠? 혼자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 고쳐지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시행착오도 겪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뭔 얘기냐. 매일 안 하니까 시행착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포기하니까. 다 포기하니까요. 결국엔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 겪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뭐 결국엔 그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영어 잘하게 되는 그 기간이 뭐 짧아도 그만이고 길어도 큰 의미가 뭐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잘하게 될 거니까 그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분명히 잘하게 됩니다. 좀 잘못된 방법으로 조금 돌아와 겠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습득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확신이죠. 확신.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신.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확신. 미국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렇죠?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영순입니다. 아 요걸 빼먹었네요. 마음가짐. 그렇죠? 확신. 반드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면 뭐가 좋아지죠? 네. 기간이 짧아지겠죠. 시행차고는 게 없어지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열심히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차고가 없죠. 그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매일 하지 않으면 시행차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못하니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매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저의 영어 학습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합니다. 계속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자극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단어가 중요하죠. 단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중요하다고요. 단어 모르는데 무슨 문법을 합니까? 영어 문법 하면 뭐 투부정사 있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영어 저 동사의 아닌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뭐라 그러죠. 동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활용 영어 문법의 거의 뭐 70% 이상이 동사의 활용입니다. 현재완료 같은 거죠. 해플러스 과거분사 과거분사 같은 거 과거분사 뭐 현재 분사 이게 다 뭐예요. 동사 가지고 한 거죠. 동사 가지고 이 문법을 근데 그 단어가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워러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워터는 물인가요? 네. 물이죠. 동사도 있습니다. 물을 주다. 물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인지를 모르면 이걸로 무슨 수로 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워러라는 단어는 쉬우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일루미네이트 이런 거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뭐 알아야 문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법을 알아야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어를 알고 조합해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파악하는 겁니다. 동사 투부정사 있죠. 동사에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아요.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독해가 해석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예요. 해석. 단어를 알아야 대충 때려맞히고 해석한 다음에 문법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아 어머니다라고 상담하다 보면 답답해요. 문법 문법 문법합니다.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학년들은 마찬가지죠.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타이거가 또 단어 암기하는 거죠. 암기 영상 타이거 단어 암기 영상 있습니다. 타이거 단어 암기 영상이 제가 타이거 단어책이 있죠. 단어책 단어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막 발음한 거를 찍어갖고 100번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100번 반복하는 거 저처럼 왜 이렇게 다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잘 외워질 겁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발음해 드리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제 목소리가 귀에 탁탁탁 꼽히죠. 아주 유용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단어 단어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뭐 독해하면서 단어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단어를 외울 수도 있어요. 문장 안에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미국 애들 다 이렇게 하죠.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도 안 하잖아요. 단어부터 외우고 해석 문장 외우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루하니까 여기서 다 포기하죠. 난 안 돼. 그런데 이제 단어를 끈질기게 외우고 계속 외우면서 해석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어 외우는 걸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장을 이제 공부할 때 문장을 공부할 때 해석하죠. 그죠? 문장을 이제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게 단어가 필요하고 단어 의미를 안 해도 그 다음에 문법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문장을 해석하면서 외우는 게 단어와 문법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발음까지 좋으면 듣기까지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장을 같이 외우는 문장을 읽으면서 외우는데 단어도 같이 단어가 외워지겠죠. 문장에서 단어가 외워지는데 그렇게 자꾸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병행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어 외우면서 문장 해석하는 거 문법이 됐던 이제 독해가 됐던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문법도 익혀지고 해석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뭐 해석 빨리 하는 거 문법 빨리 익히는 거 그것도 또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데요 발음입니다. 에이 발음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게 하는 발음은 안 되죠. 틀리게 하는 발음 안 된다. 틀리게 하는 발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이 발음 영국 발음 영국 발음 영국식 있고 호주식 있다 그러던데 호주식 있고 미국식도 있대. 여기서 말하는 호주 영국 미국식은 강세와 억양을 얘기하는 거죠.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티발음을 강하게 하고 아예 어떤 단어는 발음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발음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억양이 다른 거죠. 억양이 뭐냐. 발음은 뭐고 강세는 뭐고 억양이 뭐냐. 발음은 ㄱ, ㄴ, ㄷ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뭐 alphabet 그렇죠? alphabet F 발음이라든지 V 발음 같은 거 이런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죠. 강세는 뭐냐. 그 단어 안에서의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안에서의 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purpose 써놨는데 purpose 같은 경우는 앞에 강세가 있죠. purpose입니다.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뒤에 강세가 없어요. 뒤에 강세를 넣으면 purpose겠지. 아닙니다.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목적이란 뜻이죠. 목적. propose가 아닙니다. propose는 이거죠. propose는 뒤에 강세가 있죠. 강세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강세입니다. 이 강세가 각 단어의 강세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억양이 되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문문일 때 끝을 올리는데 안 올리는 것도 많죠. 우리나라 말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강원도 말 뭐 이런 거 그죠. 발음은 같죠. 아빠 발음은 같습니다. 아빠라는 발음은 같아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는 아빠 합니다. 아빠 아빠 오셨는겨 그래요. 오셨어요 이럽니다. 이 서울 말투는 아빠 이런데 그죠. 경상도는 아빠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걸 억양이라고 하죠. 그 억양이 좀 다르고 호주 미국 영국 그런 게 좀 다르고 발음이 약간 다른 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말을 들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 다른 단어도 있긴 해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발음은 다 똑같고 이제 억양 억양이 다른 거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발음을 다 원트라고 그러면 하잖아요. 원트 원하다죠. 원타는 완전 반대의 뜻입니다. 얘는 웡트예요. 웡트 우웡트입니다.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웡트예요. 윌랏이죠. 윌랏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원트는요. 원하다잖아요. 그죠. 원트는 원하다고 웡트는 안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웡트라고 봐내 요즘에 그 유행하는 Into the unknown 이라는 노래 있죠. while others while others want 웡트죠. I can hear you 와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원트입니다. 근데 다 원트라고 발음해요. 원트 원트 아니에요. 원트는 원하다입니다. 이게 어떤 큰 의미 차이가 있게 되냐면 예를 들면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너 테니스 칠 거니 너 밥 먹을 거니 너 점심 먹을 거니 will you have lunch 라고 물어본다가 칠게요. will you have lunch 안 먹을 거예요. no I want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생겼되어 있죠? won't eat 뭐 have lunch 이렇게 되겠죠. 그죠? no I want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no I want 근데 이걸 만약에 원트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다가 되어버리잖아요. 뭘 원해 아니라고 뭘 원해요? 정신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so will you have lunch 점심 먹을 거야? no I want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심각합니다. 다 원트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아니 너 점심 먹을 거니 아니 그런데 나 원해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먹기를 원한다니 갑자기 안 먹다가 그래 그 먹기를 원한다니 심각합니다. 발음 중요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이런 발음들을 정확하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purpose입니다. purpose 목적이죠. 목적 purpose 아닙니다. pose 아니에요. purpose입니다. purpose purpose what is the purpose 그래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너의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이렇게 what? purpose what is purpose? 이래요. 써주면 아 포 포즈 포 포즈래다. 포즈 그러니까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듣기도 잘 들리는 겁니다. 이 발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 발음 영국식 발음이 있고 호주식 발음이 있어 그건 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억양은 괜찮습니다. 달라도 그런데 이 발음 자체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발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틀리게 하는 거 한국인들 특히 단어장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 거기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이거 찾아봐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찾아놓은 게 있어요. 발음을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여기다 찾아놨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찾아놨어요. 일부러 purpose입니다. purpose부터 볼까요? purpose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purpose입니다. purpose 그렇죠. purpose 하죠.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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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purpose 안 하죠? 이것 때문에 다 purpose 하는 거예요. 얘는 propose죠. propose입니다. purpose이죠. purpose입니다. purpose 얘는 propose 고요. propose propose고 금방 했던 건 purpose입니다. purpose 여기 있네요. purpose purpose 그 다음에 won't 한번 볼까요? won't 보세요. won't won't 하죠? won't 합니다. 원트 안 합니다. won't 합니다. 그 다음에 원트 볼까요? 네 뭐 사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사전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트 원트죠. 원트 이건 아시겠죠. 원트 그런데 이걸 잘못하신 거죠. 원트를 원트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원트 원트입니다. 원트 이거 무한반복도 있습니다.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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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틀어놓고 따라하세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네이버 사전이 있었어요. 이거를 무한반복시켜 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부엌에 혼자 살 때 부엌에 그 다음에 화장실에 스피커를 다 연결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하는 발음들을 계속 따라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더 좋아졌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인데 뭐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뭐 또 제가 영상을 찍었으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제가 앞으로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올려볼 예정입니다. 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암기하는 영상도 있고요. 상도 많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그냥 다 공개했어요. 따라 읽으면서 100번씩 읽은 것도 있고요. 전체의 단어는 3번씩 읽은 것도 있고요. 1시간씩 정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생 것도 지금 쓰고 있어요. 토익 단어 그다음에 또 문법, 회화책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어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 해야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영어 하시면 인생이 많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로 찍어봤는데요. 큰 화면으로 나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영어 교육 상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찍어서 올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고 질문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뭐 댓글로도 다 알아들을 테고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